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김민진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시장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첫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마는 왜 오픈해 보겠습니다. 우주항공주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제 21일에 모레죠. 누리호가 발사를 하는데 우주항공주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일단 관련주를 쭉 살펴보자면 여기에 직접적인 관련주는 없는 것 같고요. 혹시 다음 페이지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한화시스템 정말 조금씩 움직이고 있잖아요. 제가 준비된 표가 한 가지 있을 텐데 그 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통 누리호 발사한다 그러면 굉장히 급등을 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상승률을 살펴보면요. 마이너스 4.5%인 경우도 있고요. 한화시스템도 4% 넘게 빠지고 있고 세트레가이랑 한국항공우주가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거죠? 혹시나 실패할까 봐? 그러한 이슈도 분명히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11년간의 도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존에 이제 발사체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러시아의 기술이 좀 도입이 됐었고 순수하게 국내 기술로만 우주발사체를 날려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 주셨듯이 사실은 약간의 불안 요소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떠나서 지금 시장 내에서 사실은 항공우주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급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가가 안 움직였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굉장히 큰 이슈다라는 것은 눈여겨봐야 될 사실일 것 같고 결국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항공우주 사업 쪽에서 발사체에 대한 발사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 저개도 위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확장될 수 있는 측면이다라는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사실은 시장의 반등 기간 동안 그럼 어떠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느냐를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성장 테마주들의 수납매가 다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차현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최근에 또 가장 강세 흐름을 보였었던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성장 섹터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항공우주 관련주들이 너무 못 움직였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내일모레 어느 정도 안정적인 발사름을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문이 뉴스로 바뀌어서 주가가 급락한다. 라는 사실은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 통용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항공우주 관련주들은 주가를 봤듯이 움직이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게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좀 열어둔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관심 있게 사전적인 대응을 한번 조심스럽게 살펴볼 수 있는 여력도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1일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계속해서 주가 흐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전까지 뉴스를 찾아봤었는데 날씨가 너무 위태로워서 언제 발사를 할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위협적인 이야기가 들려오긴 하더라고요. 오늘 차장님 헤어스타일이 로켓 발사처럼 길게 나와 있는데 꼭 성공할 수 있기를 함께 기원해 보겠습니다. 좋은 종목도 한번 받아 봐야겠죠. 우주항공주 어떤 종목에 주목하실까요? 사실 지금 발사체 관련 이슈라고 한다면 사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속해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한 종목분들 보다는 항공우주 관련 주 쪽에서 다른 이슈까지 좀 엮여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인텔리안테크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인텔리안테크는 일반적인 이제 위성 안테나 관련된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특히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쪽에서는 글로벌 점유율 1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당히 기술력이 탄탄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 왜 항공우주 쪽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최근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저궤도 위성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그 저궤도 위성 사업에서 동산은 밸류체인으로 합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원앱 프로젝트라는 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촘촘하게 위성을 낮은 궤도에 싸서 그 위성들이 통신을 연결해주는 것 이것이 이제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을 가지고 연결하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이제 지리적인 위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요. 궤도 위성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러한 부담감이 적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런 쪽에서 원앱뿐만이 아니라 스페이스X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스타링크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쪽에 진출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요. 6G의 표준망이 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버스 쪽과도 연결될 수 있는 6G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나라 내에서는 인텔리안테크의 수혜가 가장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주가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최근 그래도 바닷권을 탈출하고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흐름을 보였지만은 보시다시피 지난 2월달 9만원대 고점 형성 이후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라고 한다면은 항공우주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이 나타날 때 인텔리안테크의 주가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평가와 함께 목표가는 직전 고점 수준인 9만원 선을 좀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6만 8천원 선 굉장히 짧게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주항공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누리호 발사에 대해 관심 많으셨던 분들 계셨을 텐데요. 그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쪽으로도 점점 더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는 인텔리안테크 오늘의 종목으로 주셨고요. 목표가 9만원 잡아주셨고 손절가 조금 짧게 6만 8천원 함께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테마 열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김민진 차장의 갈 테마 오픈해보겠습니다. 네 게임주 이야기 나눠볼게요. 최근 들어서 게임주 중에 3N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NC소프트, 넷마블, 넥슨 GT 굉장히 부진했는데요. 오늘 이제 신작의 리니지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면서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리더는 리메이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게임주들 신작 기대 가지고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선별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까요? 저는 전반적으로 게임업 좋은 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K컨텐츠에 대한 기대감일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한류 이렇게 성장할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뭐 몇 년 전부터 나왔었던 BTS의 흥행 그리고 기생충의 이슈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는 오징어 게임이 이러한 부분들에 방점을 좀 찍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이렇게 국내의 여러 가지 웹소설, 영화 그리고 드라마까지 인기를 끌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세계관을 이어받을 수 있는 K컨텐츠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져야 된다라는 판단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기존에는 게임사의 절대강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엔지소프트라는 회사죠. 출시해봤자 어차피 엔지소프트 게임이 1, 2등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할 거야 라는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오히려 최근에 나타났었던 엔지소프트 게임의 부진이 기타 게임사들에게는 기회로 작용하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우리도 잘하면 1등할 수 있어라는 기대감. 거기에 해외 쪽에 대한 진출에 따른 몇몇 가지 IP들에 대한 흥행,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방금 말씀 주셨던 위메이드의 급등뿐만이 아니라 게임사들의 주가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섹터라고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사실 데브시스터즈도 쿠키런킹덤에 엄청난 흥행을 이끌었었잖아요. 데브시스터즈 저는 고등학교 때 잠깐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커질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네요. 좋은 종목 골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신작이 기대되는 종목을 미리 골라봐야 될까요? 그러면 사실 약간의 리스크는 있겠죠. 왜냐하면 게임이 잘 되면 잘 가겠지만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게임 산업에 대한 플랫폼까지 포괄하고 게임 산업의 성장과 함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아프리카TV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게임 기업이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왜 게임사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 이 회사의 매출액은 크게 플랫폼 매출 그리고 광고 매출 이 두 가지 쪽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광고 매출 같은 경우 이 회사의 대부분의 큰 광고주들이 게임사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작 게임이 나오거나 게임사들이 많은 게임들을 출시하게 될 때 광고 매출이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게임 산업과 함께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플랫폼 매출 같은 경우야 여러 가지 별풍선 쪽에서 발생되는 매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별풍선에 대한 매출 자체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실적 흐름 자체를 광고 쪽이 바통으로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도, 중간 광고라든지 성과 측정에 기반한 광고 플랫폼을 바탕으로 동사의 실적 성장이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최근 게임 리그에 대한 개최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사들의 신작 출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실적, 이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세와 함께 우상향 패턴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게임 관련된 산업의 성장과 함께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단기적으로 조정을 겪긴 했었지만 또 최근 10월 달 들어서 주가의 반등과 함께 정고점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고가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평가를 좀 드려보면서 목표가는 18만 원선, 손절가는 14만 6천 원선을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아프리카 TV 예전만 같아도 별풍선 수익은 굉장히 많은데 광고 쪽으로 수익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작년 정도까지는 들렸던 것 같은데요. 올해 초부터 이제 광고 쪽으로도 실적이 점점 보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 많이 봐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또 한 번 신고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보여진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게임즈 중에서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프리카 TV 오늘의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18만 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14만 6천 원 짚어주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프리카 TV도 함께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갈대마가라와 함께 이슈앤뷰 저희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 했고요. 함께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